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김태형입니다. 저하고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모바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자동화 보안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환경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환경 구성할 대상은 윈도우 환경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도커를 이용해서 환경 구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안 프로젝트 유튜브 안에 모바일 SF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정적 분석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 칼리 리눅스의 도커 환경으로 모바일 SF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한번 윈도우 환경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아니면 사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밑에 내려보면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윈도우 환경에서 우리가 환경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가지 설치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나콘다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3.0대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아나콘다를 이용을 하면요. 파이썬 2.0대나 3.0대 우리가 콘다를 이용을 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Git이나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툴 그리고 오픈 SS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모바일 SF를 셋업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명령어들이나 아니면은 설치할 때 필요한 구성들을 이것들이 내부적으로 돌아가면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치가 거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모바일 SF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정적 분석이나 동적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제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결과들을 PDF 파일 형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굳이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도구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처음부터 환경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설치 실행이 되면요. Next 눌러주시고 I agree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Next, Next 눌러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Advanced Option에서 맨 위에 있는 이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불필요하게 따로 환경 변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콘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가상 파이썬 환경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Git이라든지 Visual Studio Build Tool 그리고 Win64 OpenSSL 그 다음에 요거를 네, 요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PDF 파일 형식으로 출력해주는 도구 요거 이름을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 도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두 설치가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선 우리가 요 PDF 파일 형식으로 결과보고서를 출력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구가 존재하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컴퓨터의 C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들어가면은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설치된 폴더가 보이죠?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빈 폴더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경로를 환경변수 설정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은 이 모바일 SF 도구에서 해당 도구를 사용을 해서 PDF 파일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환경변수를 등록을 해야지만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변수 등록하는 거는 그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환경변수 설정에서 환경변수 그리고 여기 패스 부분에다가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환경변수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따로 뭐 PDF 파일 형식으로 뽑지 않으실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안 하셔도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셋업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모바일 SF에 들어가서 해당 압축 파일 같은 경우는 뭐 Git 클론이라든지 저희가 Git을 설치했으니까 아니면은 여기 모바일 SF, GitHub에서 코드, 그 다음에 다운로드 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해당 압축 파일을 우선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압축이 풀리고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폴더 들어가서 CMD에서 이 셋업 배치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환경 구성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셋업 배치 파일에서 우리가 콘다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클릭해서 이 배치 파일 명령어를 몇 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로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 세 번째 줄에 deactivat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콘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제가 환경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상 환경. 근데 이 콘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deactivate라는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요. 우리가 가상 환경을 만든 것에 activate라는 명령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etactivat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들어간 가상 환경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명령어를 삭제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또 삭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쭉 내리다 보면은 삭제하고 나서 네, 여기 31번째 줄부터 해서 34번째 줄까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요. 여기도 동일하게 activate라는 명령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환경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삭제를 해주고요.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반드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run-batch 파일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setup-batch 파일로 환경을 구성을 하면요. 그 다음에 run-batch 파일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run-batch 파일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activate라는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이 명령어를 삭제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activate나 deactivate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가상 환경을 구축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저장을 이렇게 하면은 우선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된 거고요. 우리는 cmd를 열어서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d를 여신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사용하는 cmd 같은 경우는 con-emu라는 도구예요. 이거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cmd 창 대신에 해당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setup-batch 파일을 사용해주기 위해 해당 폴더 경로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cd 해서 들어가 주고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었으면 파이썬 3.8 버전 때가 설치가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이썬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프리다나 이런 것들을 환경을 구성을 할 때 별도로 구성을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콘다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콘다 가상 환경을 해주기 위해서는 콘다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n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설치할 이제 가상 환경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mob sf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파이썬 저는 그냥 3.7 버전대로 할게요. 3.7하고 y 옵션을 통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mob sf, 모바일 sf라는 이름을 가진 가상 환경이 파이썬 3.7 환경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지금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액티베이트하고 디액티베이트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액티베이트 mob sf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mob sf라는 가상 환경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액티베이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이 아까 모바일 sf 배치 파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콘다 액티베이트라고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액티베이트 mob sf라는 걸 통해서 모바일 sf 환경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앞에 모바일 sf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이면은 현재 우리가 해당 가상 환경, 가상 파이썬 환경에 접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보면요. 아까는 3.8.3이었죠. 기본. 근데 3.7 환경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셋업 배치 파일을 실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셋업 배치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알아서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중간에 설치가 안 되거나 어떤 이제 에러 메시지를 확인을 하면요. 뭐 빌드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런 알림이 나온다면은 해당 부분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설치 파일들이 다 설치가 되었으면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거 될 때까지 제가 잠깐 끊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패키지가 설치되고 있을 때는 많은 패키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은 될 거예요. 여기서 시간 오래 걸린다고 다시 종료하고 하시면은 이게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짬뽕이 될 수가 있어서 그냥 기다려 주시면은 됩니다. 혹시나 좀 안 된다 하면은 엔터 몇 번 눌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 환경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경 구성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나오면은 네 그럼 뭐 이런 화면이 뜨면은 예 누른 다음에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실행할 때 제가 런 배치 파일로 실행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런 배치 파일로 실행을 하면요. 네 이렇게 서버가 열립니다. 저희 데스크탑 뭐 하면서 8000번 포트로 서버가 열리고요. 이걸 복사를 해서 크롬에 들어가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모바일 SF 모바일 SF 환경이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저는 지금 인시큐어뱅크 앱을 다운로드 해놨는데 이걸 열고 업로드를 한 다음에 기다리면은 알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이 분석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서버를 열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뭐 매니페스트 분석 시작 이러면서 현재 어떤 부분들을 여기 보면은 APK를 자바로 디컴파일링 해서 현재 보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자드엑스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로고들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도구를 어떤 시점에서 사용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면은 아직 분석을 하고 있네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끝나면은 이런 화면이 보여지고요. 저는 분석하는 데 2, 3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적 분석에 대해서 구성을 한 거고요. 동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루진 못합니다. 이 정적 분석을 사용을 하면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를 이제 쉽게 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걸로도 이제 프리다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다 스크립트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설치한 이제 보고서를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 스캔이라고 해서 최신 이제 스캔한 목록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우측에 보면은 PDF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제 분석한 결과 보고서 정적 분석 결과 보고서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누르면은 이렇게 PDF 파일 형식으로 우리가 동작한 내용들에 대해서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윈도우 환경에서 모바일 SF 모바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환경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